서구가 코로나19 경제대응 TF팀을 확대했습니다.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TF팀을 34개 부서로 확대했습니다. 서구는 우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사업, 도로 점용료 감액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5개의 영업 한시적 허용이나 공유 재산 사용료 감경 등 경제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